안녕하세요 최희준신입니다 롯데몰에서 지금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거 안해요 사진 몇 장만 찍고 SNS에 올리면 900명한테 매일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 경품이 뭐냐 500명은 마스크 300명은 캠핑 랜턴 100명은 러시 베스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베스밤 필요 없죠 저는 캠핑 랜턴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사진 몇 장 한번 찍어볼게요 같이 가보시죠 렛츠 고 가운데 광장 아시죠? 지금 광장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사진 포토 스팟 중에 하나예요 부스 가시면 스탬프 받을 수 있는 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줄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저거는 러닝하는 그 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스탬프부터 받아볼게요 네 그럼 끝나고 왔는데요 오늘 사람도 너무 많고 경품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후딱 경품 받아가지고 집 와서 다시 찍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던 정보가 하나 있는데 SNS에 올려야 된다? 아니 이거 안 올려도 됩니다 포토존에 가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건 또 다른 경품 이벤트가 있어요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주지만 각 부분별로 한 명 두 명 정도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한 하루에 900명씩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참가한 건데요 각 포토존 스팟을 찾아서 도장판에 도장만 찍어오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스탬프판 받아오면서 거기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경품 얼마나 남았나요? 하고 물어봤는데 이미 러쉬 베스밤은 끝났고 랜턴도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랜턴을 받으려면 도장이 최소 6개는 찍어야 됩니다 광장에서 2개 찍을 수 있고 나머지 위치는 도장판에 힌트가 적혀 있어요 제가 또 롯데몰을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은 매번 옵니다 제일 빠른 루트로 정해서 스피드런을 했어요 처음에 간 곳은 롯데몰 1층 자라 앞에 광장 있죠? 광장에 가시면 포토존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하나 찍었습니다 두 번째 지하 2층 롯데마트 광장에서 찍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시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찾기 좀 힘들었는데 안쪽으로 깊숙이 가시면 포토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또 찍었습니다 세 번째 지하 1층 롯데타워 입구 쪽으로 가시면 젤리를 그람수로 파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 건너편 보시면 거기 또 포토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하나 찍고 네 번째는 롯데타워 1층 호텔 입구 쪽으로 가시면 포토존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도장 찍는 데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럼 다시 상품 부스로 가서 랜턴 받았습니다 같이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고작이라고 하나요? 천이라고 하나요? 이거 쌓여져 있는데 앞에 할로윈 써져 있네요 크기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좀 작았어요 제 손 폈을 때 제 손 크기랑 비슷한 정도 이 정도 크기네요 색상은 4가지 정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색상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앤티크한 색상이어서 장식용으로 써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램프가 왜 안 들어오지? 불이 안 들어오는데? 이 아래쪽을 보니까 아... 건전지네요 이거 키려고 또 건전지를 사야 되는 요즘 웬만하면 다 LED고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야... 건전지라니... 이건 그냥 장식용으로 써야 될 것 같네요 500명 주는 마스크가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30분 정도 롯데물 돌아다니면서 랜턴도 받고 저도 인스타 보다가 갑자기 뜨길래 어? 집 앞인데 가볼까 해서 온 거예요 가까운 분들이면 하나씩 받아오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행사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오죠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때 분명 행사 또 할 겁니다 롯데가 행사를 하면은 진짜 많이 듬뿍듬뿍 줘요 뭐든 듬뿍듬뿍 줘요 제가 롯데에서 진짜 별거 안 하고 300만원 탔던 적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행사가 있을진 모르지만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티준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해피할로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